안녕하세요. 어색 채널 어지입니다. 여기는 어청도라는 우리나라 섬이고요. 봄, 가을에 정말 많고 다양한 철새들이 바다를 건너 날아와서 며칠간 쉬었다 가는 중요한 중간 기착지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철새들 물 좀 마시고 가라고 여기다가 물그릇을 이렇게 여러분도 설치를 했고요. 한 번 설치한 물그릇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큰 물통도 박아놨습니다. 어떤 새들이 왔는지 봐야 하니까 카메라도 당연히 설치를 했고요. 그렇게 30일이 지난 다음에 어떤 새들이 물을 마시러 왔는지 카메라에 뭐가 찍혔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어청도를 다시 와봤습니다. 제가 자리를 비운 동안 탐주하러 오신 분들이 다 관리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. 아 이건 답이 싹 비었네. 이거 채워야겠다. 메모리 카드 색으로 비치하고 오! 여기 물이 다 말랐네? 어떻게 된 거야? 와 이거 똥물똥인거 봐. 안에 새들이 물 다 마셨다고? 이거를? 와... 아 똥냈어요. 아 동물똥냈는데 이거? 동물이라고 사라졌나? 아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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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사람이야! 아니 왜 이런 데다가 일단 여기가 물 수요가 엄청 났었나봐요. 물이 다 떨어졌고 아잇! 아 냄새! 아우! 일단 메모리랑 배터리 그냥 다 교체해 주자. 다 교체해 주자. 다 교체해 주자. 다 교체해 주자. 아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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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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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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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raph.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